안녕하세요. 고객님 즐겁게 되세요. 김치 소금 소금 이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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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원래 젖대는 동그라미였는데... 이렇게 뒤집어서 더 강한 애가 이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여기를 터치하면 음악이 바뀐대요. 이 안에 사진 찍자. 이 안에 사진 찍자. 이 안에 사진 찍자. 이 안에 사진 찍자. 이 안에 사진 찍자.